천리포에서 패들보드 레이싱 터닝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섬 왼쪽! 섬 왼쪽! 섬 왼쪽으로! 오케이! 자 섬을 돌아서 천천히 가! 같이 가 같이! 같이 가자고! 날씨가 아주 환상적이네. 오케이! 천천히 가요! Duck! 끓인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을 흘러가는 데에선 앉아서 조금 더 가서 지금 서있다가 물을 흘러가는 데에서 넘어지면 다친다고 아직은 완전히 균형 감각이 100%일 때 100% 안 넘어진다고 자신할때 서서 가야돼 지금은 앉아서 가요 거기서부터 앉아서 가요 정원찬이 자세 완전히 낮춰가지고 저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는 넘는 거는 수심이 얕다는 얘기야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얕은 데에서 넘어지면 다친다고 천천히 가요 섬 쪽으로 붙여서 가면 돼 섬 쪽으로 섬 한 바퀴 돌거니까 자세 낮춰야 돼 넘어지면 다친다 중심 잘 잡고 밑에도 살짝 봐봐 밑에 보여요? 안보여? 보이잖아 보 있는데 난 탁해서 안보이는구나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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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까는 역조류고 지금은 순조류 아까는 역조류 지금은 순조류 아 여기는 조류가 좀 약하지 저쪽으로 가면 아냐 조금 약해지긴 했겠지 물 썼으니까 더 그래도 구역마다 좀 달라 아까보다는 좀 약해졌을 거야 아까는 완전히 들어왔다 빠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의 양이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지 우리의 양이 더 많지 우리의 양이 더 많지 우리의 양이 더 많지 우리의 양이 더 많지 나의 양이 더 많지 우리의 양이 더 많지